2번 바오가 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 2번 바오가 이제 배변을 시켜줘야 되는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 2번 바오의 배변 시간으로 가볼까요? 바오 바오~~ 응가할 시간이에요~~ 배변 지식을 끌고 배변별로 가면 좋게 되겠습니다 아주 귀여운 2번 바오를 깨워볼까요? 응 그랬죠? 그랬죠? 오늘 일갈꺼야 물을 여쭤봤죠? 힘주세요 릴렉스해지고 있죠? 배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우 뿌직뿌직뿌직뿌직 생식기 주변을 턱턱턱턱턱턱턱 엄마가 핥아주듯이 자극을 해주면 이렇게 응가를 발사드립니다 소간도 같이 나오고요 으쌰으쌰으쌰 물이 좋은가 봐요 힘이 들어가는게 계속 내 고절하니 느껴집니다 오일치 잘하네 2번 바오에게 지금은 가장 최우선으로 이제는 역경일겁니다 잘 먹고 잘자고 잘싸는거에 충실을 해야겠죠 잘하고있어 으쌰 안나와 안나와 안나와앤 물이 됐다 닦아주고 흙줄이 떨어지는 물껍주변 소독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시 엄마풍처럼 따뜻한 보험자리로 돌아볼까요? 자 여기가 너의 손자리야 길라 옳지 자 엄마가 팔로 꼭 부모님 올려주듯이 요 베개로 그렇게 역할을 해줄게 잘 짜야돼 고구마를 고구마를 얼마나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고구마 2g 만들었네요 고구마를 고구마